샬롬 많은 사랑하는 우리 인천순봉원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믿음의 동욕자분들 먼저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수연부 인천순봉원교회 청수연부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 1층 예루살렘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청수연들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궁금하시기도 하실 테고 또 가끔 저희가 선교와 다양한 행자들을 진행하시는 영상을 보실 때면 저 아이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구나 하시면서 지나가실 텐데 조금이라도 이 청수연들이 과연 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오전 10시 주일 예루살렘 채플에 오셔서 뒤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또 청수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 청수연들은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시는 응원과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를 섬겨주시고 싶으시고 함께 식사나 또 믿음의 다양한 간증들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2층에 청수연부 사무실을 통해서 엄교용 목사님 통해서 저희 청수연부 차량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습을 진행하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함께 와주셔서 연습도 함께 진행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 청수연부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수연부 차량팀 홀리마운틴 그리고 저희 청수연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메라워 먹방 먹방 ember 엄마 먹방 氣 BS Że 감사합니다.